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내에서 미디 트랙이나 오디오 트랙, 인스트루먼트 트랙 등의 여러 트랙들이 있는데 그 트랙들이 모두 다 똑같은 색상으로 기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랙을 생성할 때 아예 색상을 서로 다른 색상으로 나올 수 있게 미리 설정해 놓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에서 이렇게 트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미디 트랙 이렇게 있죠 또 여러개 3개 그 다음에 오디오 트랙도 만들어 볼게요 오디오 트랙도 한 3개 만들어 볼게요 똑같아요 색상이 그렇죠 본인이 임의로 나중에 색상을 변경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 세팅으로는 다 똑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 트랙 해가지고 하나 불러 볼게요 그루비에이전트 같은거 한번 불러 볼게요 똑같죠 색상이 이렇게 어떤 트랙을 부르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트랙 색상이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색상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트랙을 한번 지우고요 뭔가 설정을 바꾸는 법 다 프리퍼런스에 있죠 계속 프리퍼런스에 관련된 꿀팁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여기서 유저 인터페이스 예전에 구 버전은 어떤 색상 관련된 거 이 위쪽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버전에서는 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뭘 보시면 되냐면 트랙 타입 디폴트 칼라즈 이 항목을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벌써 눈치 딱 최신 분도 계시겠죠 미디 오디오 인스트루먼트 샘플러 그룹 뭐 여러가지 있죠 이거를 색상을 바꿔 주시면 되는데요 바꾸는 법은 너무 간단해요 여기 미디 라고 되어 있는 네모 칸을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포토샵 기본적으로 포토샵 같은 데에서 봤던 볼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색상 고르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편안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미디 트랙은 한 뭐 한 하늘색 계열로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죠 원래 색상 바꾸고 싶은 색상 그러면 오케이 미디 돼 있죠 오디오는 뭐 오렌지색 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오렌지색 오렌지색 같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좀 밝게 오렌지색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는 어 약간 뭐 이런 보라색상 같은 보라색 같은 경우로 해볼까요 해보고 뭐 이렇게 이런식으로요 뭐 여러가지 쭉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어플라이 해볼게요 그럼 세 개만 일단 바꿨는데요 어플라이 하고 그러면 한번 진짜 트랙이 바뀌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미디 트랙 만들어 볼게요 미디 트랙 미디 트랙 이제 네임치고 뭐 이런게 있는데 그냥 만들어 볼게요 이 색상이 아 이 화면이 이 화면이 요즘 이번 텐 버전에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나왔던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 사실 뭐 별다른 건 없구요 닌터 보이는 것만 좀 바뀌었구요 보이시죠 이렇게 네 보이시죠 또 한번 바꿔 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아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본인이 선택하고 있는 트랙이 있을 때 이서 이 트랙의 선택된 상황에서 더블클릭을 하면 똑같은 트랙이 생성이 됩니다 미디 트랙을 생어 더 선택하고 있죠 지금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클릭하면 미디 트랙이 생겨요 오디오 트랙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디오 트랙 색상 바뀌는 거 확인해 보시구요 오렌지색 되어 있죠 4 그럼 오디오 트랙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블클릭 해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더블클릭 했거든요 더블클릭 오디오 트랙 만들어지죠 인스트루먼트 트랙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그루브 에이전트 색상 보이시죠 이렇게 색상 보이시죠 인스트루먼트 트랙은 더블클릭 할 때 어 이 미디나 오디오 트랙처럼 먹진 않구요 인스트루먼트는 요 메뉴로만 불러 오셔야 되구요 아니면 이 부분에서 불러 오셔야 되고 미디 트랙 오디오 트랙 할 때는 선택하고 더블클릭 미디 트랙 부르고 싶다면 미디 트랙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하고 더블클릭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상 뭐 너무 간단하게 바뀌었죠 네 다시 한번 보면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유저 인터페이스 트랙 타입 디폴트 칼라지 그래서 여기를 바꾸시면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제 텐 버전에서 조금 바뀐 꿀팁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단축키는 옵션 쉬프트 c 인데요 c는 칼라 앞에 이니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 옵션은 윈도우 에선 알트 구요 맥에도 맥킨토시에도 알트라고 써 있긴 해요 근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이런 어떤 일종의 팔레트 같은 게 생겼어요 어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위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불러오는 게 단축키로 옵션 쉬프트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윈도우랑 같이 통용해서 얘기하자면 어 알트 쉬프트 c 에요 그러면은 내가 임의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있어요 어 이전에는 이전 버전에는 여기 이렇게 컨트롤 이나 맥에 맥에서는 커맨드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바꿔 가지고 색상 바꾸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없어졌더라구요 이번 이제 텐 버전에서는 이렇게 요 창을 하나 띄워놓고 내가 바꾸고 싶은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색상 바꾸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도 많지만 사실은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악기의 뭐 그룹이나 카테고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색상을 지정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훨씬 더 어떤 편리한 작업이 되고 작업 능률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저도 레슨 할 때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부터 습관이 들면은 굉장히 좀 작업 능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트랙 컬러 트랙의 어떤 기본 색상 부터 나중에 임의로 바꾸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쿠미지기였습니다